오늘 북경에서 오신 우리 아드님에게 10억을 드립니다 10억을 받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리 신나게 막축을 한번 추고 갑니다 북경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저는 음악 한번 주시고요 자 선물! 음악 주시고 자 하자! 아 됐습니다 잠깐만 북경 스타일이 내 스타일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그쵸?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자! 마지막 문제 갑니다 앞에 있는 잘 나가는 사회자 해피바이러스 최영어라고 합니다 제 나이 알아맞히기 저는 참고로 40대입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요? 자! 아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드시고 오! 자 그쪽에 일어나서 몇 살? 48살 어쩜 너무 그렇게 센스쟁이예요 나오세요 48살 정답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못 치는거야 나도 못 치는거야 박수 이런데 박수 좀 박수 좀 박수 좀 예쁘다 예 나 못 치는데 내가 이 정도 없느냐 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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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우! 공기를 떠보는건 예 너는 우리 연애니깐